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 추천템 중에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추천템 소개해드리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칫솔 컵세트 제품입니다. 자석이 부착되어서 정말 사용이 편리한데요. 사실 벽하고의 접착력이 불안정해서 제가 별도로 순간접착제와 고리클립으로 고정해줬습니다. 순정하고는 고정 방식이 다르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. 그래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다이소 강력 추천템입니다. 두 번째는 저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는 치약자기입니다. 치약자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필수템입니다. 다음은 규조토 비누 받침대입니다. 물기가 잘 건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생적이라서 추천합니다. 색상도 무난해서 어디든 잘 어울리겠습니다. 다음은 틈새솔 제품입니다. 틈새솔 제품은 특히나 줄눈 사이사이 청소하기가 정말 편리합니다. 강력한 틈새솔로 확박 긁어내주세요. 아이들을 위한 양치용 모래식입니다. 아이들에게 양치를 시킬 때 나름대로 유용합니다. 마지막으로 손잡이가 달린 탈부착 청소수 세미입니다. 욕실 벽면을 닦아줄 때 정말 편리합니다. 손잡이 효과를 똑똑히 보는 제품입니다. 마지막으로 품번 정보 공유합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